나 지금 난리 났어 응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난리 났어 지금 에 어우 오래간만 너무 반가워요 카메라? 너 게임 방송 할거면 카메라 필요 없지 역시 약간 피공이네요 에 이제 전에 막 이상한 총 들다가 이거 드니까 이상한 총이라기보다 내가 못하는 총 들다가 이거 드니까 잘되네 아이고 이런 아 너무 난리 났어 로또 사겠다는 흫 어이 어우 꽃사장님님 꽃사장님님 그 카톡사진에 그 등산복 입은 거 참 귀엽더라 어 너무 딱 순박해 보여가지고 너무 이쁘던데 볼 쪽은 빨개 같고 어 등산복에 잘 어울리려는 복 이름은데 흫 어 크렌베베리 해놨고 어이구 호랑님 2총 어이구 호랑님 2총 어 그 느낌 하 참 어 이겼다 나도 참 그런 어? 룬핏 할 때가 있었는데라는 생각은 어떻게 1초에 저거 한텀에 쉬어야 돼 여기서 안 돌면 각광맞아 와서 너무 달리면 안 돼 아이고 아하 이런 이거 눈이 좀 잘 안 보여 있어 눈이 갑자기 좀 자, 시그 한 번 볼까요? 아, 색도 이쁘다 이거 와인색 같은데? 먹방은 아까 끝났어요 아까 했어요 뒤에서 기다리면 폭살당해요? 어디서 기다려야 되지? 아, 유튜브에 올린 것도 추천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날려서 저기서 아이고, 티뽕 됐네? 일부러운 거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 사람들도 다 야, 참 인기 남은 необ 지금도 인기 있지, 말이야 오오오오! 오우, 야야, 수단 줄 알았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서 좀 이제 진지하게... 너무너무 막, 막 달렸어 아잇 아잇 티뽕 맞았어 티뽕 맞았어 티뽕 아잇 지금 3등이네 3등 아잇 성총이 형의 엄마보다 엄맛을 머리통으로 막았지 디펜트 했죠 우리 핀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견제해주고 저 분명히 달릴거야 러너님 있어서 달릴거야 분명히 아잇 기다리고 있어 이거 봐 러너는 달리잖아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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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1등도 했어 미치님 아까 1등도 했어 뭐 이거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놀래 다 이정도 하지 않나? 아이고 아 너무 나갔다 아 너무 나갔어 너무 나갔어 너무 자만했네 아 너무 나갔어 그래서 같이 와리가리 했어야 했는데 너무 나갔네 두꺼부꺼 야 너무너무너무 너무 가시겠네 너무 가시겠네 너무 가시겠네 아 지금도 해도 돼요 지금 자유 1번에 2번 1? 자유 1채널에 2번 막인데 지금 들어오세요 자리 빈자리 두개 있네 자 들어오신 분 들어오세요 나의 폭주를 한번 막아봐 어 그 근데 이렇게 말하는거 다 그냥 웃자고 하는 농담들인데 아예 안 말았다 이런 웃자고 하는 농담들인데 이거 듣고 또 아 김톱선 잘난 척한다 막 이렇게 진짓 빠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어 그냥 농담 진짜 웃자고 농담하는거에요 오늘 운이 좋아가지고 잘 되네요 응 P90이 좀 큰건데 어우 여기 좀 좋다 P90이 소통인데 전에는 좀 3일치 받은거 공짜로 받은거 있잖아요 고것만 써갖고 아 SMZ 아 그래요? 나도 라이프를 쓰다가 바꾼건데 P90으로 음 제가 농담하는거니까 웃자고 그냥 웃자고 막 들여치는거니까 진짓 빠진 마시고 뭐 랩플 들고 점프질 음 어 샷건 들고 점프질 하는 분도 있어요 저기 지성팡님이라고 어 저분은 혼자 건지 하시는 분 안 달려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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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봤는데 아잇 봤는데 샴 시러니에 지켜야겠다 오옿 탑 싼 ㅎㅎㅎㅎ 어어 한 발 싸면 아 이거 역전 내면 안되는데 내가 지금 상대편도 너무 잘하는 분들 많아서 이번엔 좀 새로운 루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이고 아 뒤로 또 왔네 아 이 총 진짜 좋아보인다 너무 좋아보이는데 아까 그 라프리스님 잡고 그 다음에 샘씨를 갈라는데 뒤에 두 명이 또 와갖고 내가 뭐 밥값은 했으니까 한 명은 죽였으면 됐죠 어우 어우 이거 뭐 그게 뭐야 SMG 수준인데요 이거? 라이프를 맞춰 이 총 이야 이름만 라이플 다시바시피한 짱이 아 그런거 같아 진짜로 P90은 아래 엄청 튀거든요 P90은 근데 이거는 어휴 아 위험표 같은데 아나쿱네 두 자리 비었네요 자유 1번 채널 2번 방입니다 돌아오셨으면 돌아왔어요 총 게임은 좀 어렵죠 좀 커 나는게 좀 어렵죠 자 우리 팀 그 팀 밸런스라서요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왔어요 으응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어야야 이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런 내가 이렇게 뒤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 러너님하고 하도 같이 많이 해가지고 어 러너님이 뒤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 러너님이 뒤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 어, 주한원님이 별풍선 상기로 팽이며 감사합니다 네, 소상송 하죠 자, 여기 또 올 것 같은데 으 however 왜 혼자 재물이다 재물 이케 Die Jh 오오, 살았어 오, 재물 Rice 얼라 tight N 클랜은 있어요 클랜이 이게 시청자분이 만들어주는 거 하나 들긴 했는데 나중에 뭐 다시 만들든가 아니면 아유! 봤는데 아우 그래도 오리가 좀 더 많네 아유 봤는데 못 찍었네 클랜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게 좀 불편한 것도 있죠 뭐 좋은 점도 많은데 커뮤니케이션하고 친해지고 이런 거 좋은 점도 많은데 좀 불편한 것도 있어서 저는 거의 대부분 혼자 혼자 나온다 아유 봤는데 어 야 어 야 아하하 이쪽으로 안 지켰는데 윗포할걸 했나? 하고는 재밌는거 아 이 맵에서는 좀 사령으로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그냥 계도로 보이네 미칠 듯한 계도로 오! 아! 와 봤는데요 아.. 봤는데 이런 스포 방송은 자주 한다기보다 화목토 화목토 11시 합니다 스페셜 퍼스트 투어 여기 나는 기계실 여긴 그거 같은데 아나콘다는 꼭 공모자 같잖아 공모자 같지 않아요? 닉네임은 DJ 김점수 이 말에선 좀 못하는데 다음에서도 다시 열심히 할게요 2명 3명 우리가 3명 아 50명 넘었어 스코트인데 그죠? 어.. 게다가 어? 저도 이렇게 막 인기가 이렇게 많은 비즈에도 안이 왔는데 50명 넘었어 아까 어.. 어.. 12조님 어.. 혁 12조 감사합니다 스틱 하나 1명 jy 이모 원로삼 이모삼 이모삼 음 다시 다시 도전 아 이런 피트기머때문에 화면이 좀 안보였어요 3명이었나 방송하려고 해도 배짐은 방송하면요 좀 안티들한테 시달리는거는 좀 음 짜였나요 많이 방지해도 막 초바라고 썼는데 막 어 못하네요 기회한 애들도 많고 자 일단 막장들이 좀 그렇네 야아 아이 땡기면 어떡하냐 아이 올리면 어떡해 아 올리면 어떡해 안가 저걸로 오이씨 안가 응 올리고 슬터먹고 아 그냥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냥 아 망했어요 나의 뒤치기 작전 망했어 람보 람보 할려고 그랬는데 아 올리면 어떡해 아 오이 뭐지 07 07 760 6 6 6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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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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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이 거기다 나 지놈 줄 알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명사스네 아아! 아아! 아아, 쓰나 있는 거 봤는데 이런 쓰나 있는 거 봤는데 기계실 같은 거 봤는데 아이, 꼴등이네 큰일 났다 어, 반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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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 예, 퉁무 이거 이게 이거죠 얘가 많은데 주님 퉁무 야, 아이 아, 이런 아, 그, 뭐야 그, 잘 못해서 어 퉁무가 그거죠, 그 칼 던지고 이런 거 그거 잘 못해갖고 아이, 장전하지 말고 음, 굳이 있는 거 같구나 아, 그, 3번목 이거 던지는 건 될 거 없더라구요 잘하는 거 같아요 어, 4대4 자, 이깁시다 너 아까 3대2였나, 그러면 We have secured the positive location of the object That's a go and seize it quickly 아, 이런 이상하네 아니, 러너님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러너님 잡았다 어, 이상해 퉁 잘 안되네 진짜 이걸로 음, 아까 끝 데뷔 구멍 i 하리도 하니 Action Lifty 어허, 꽃하니님 한번 볼까요? 엠포로 바꿨네 야, 꼴등 아니야! 저 꼴대에서 세번째야 꼴등 아니에요 음, 꽃하니님은 여자분이신가봐 이분도 하나 누나도 이러는데, 부디님도 아는 분인가봐 아잇! 뭐야? 아잇! 오, 안 맞아! 몇십도 안 돼 아아, 이런 데일리 미 이번에 죽었네요 음, 하느님 착각 아잇! 하느님은 길박한 것 같은데, 아닌가? 꽃하느님은 남았다 이번에 지면은, 이번판 지네요 폭행정하다, 삐이 잘한다 3 레이다님 어디, 어디 들라구요? 아, 예 레어님 들어 가시는구나 레어님 뭐 큰일 낸다고 아이고, 저런 우리 모든 forces are down 자, 어, 이제는 그 폭파 미션 가자 탈출은 좀, 맵이 좀 별로라 폭파하다가 탈출도 안 돼 어, 미사일 하지마 보시는 분들, 들어오실 분 들어오세요 어, 구경만 하시지 마시고 채널 1번에 2번 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음, 찍은 것도 엄청 빠르더라 자, 고고 음, 요나님 클랜 어디에 드실라 그래요? 음, 요나님 클랜 자, 음, 요나님 클랜 그죠, 뭐 캐시로 너무 좋은 총 막 그런 발란스 같은 게 좀 이거는 좀 적당히 줘야 될 텐데 근데 뭐, K2 써도 되니까 그죠 아, 깜짝이야 어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이거? 아이씨 아 이런 한 명 남았는데 잘한다 비용도 나름 잘 맞는구나 뭐 나름 잘하며 들어오실 분 들어오세요 1번 채널에 2번 방이고요 지금 자리가 세 자리 비어있네요 들어오실 분 들어오세요 그렇지!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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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통로인가? 뭐라 그러지? 방어가 안 꼈어 그냥 뭐지 그거 뭐냐 러키 포인트 올라가는 거 그거 엄청 아 큰 통이에요 여기가? 큰 통 아 이름을 잘 몰라서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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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알게 되겠지 또 하다보면 보시는 분들 추천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들어오실 분은 1번 1번 채널에 2번 방입니다 12시가 넘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뭐 1시 반? 마무리할게요 가자 하아 아 저쪽으로 가면 안 돼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어허허허!! 어허허허허어 어 위에있어 위에있어 아아아 맞았네 맞았네 맞았어 임댕? 잔론 임댕? 어 잔론은 이 클랜 분들도 방송 자주 들어오시던데 이거 한번 해볼까 한번 아 난 진짜 저쪽으로 못 가겠다 작쪽으로 못 가겠어요 아 나 작은 어떻게 돌지? SMG를 써서 그런가? 아우 못 돌겠네 잘 노는 언니들인가 그죠 남자분도 있잖아 언니들이라고 해도 여자만 있나? 아 잘해요 어 야 그거 나 못 돌겠어 어 빠크리야 달로나니 여기는 다 여자분들만 있는건가요? 그래서 언니라고 한건가? 어오 어오 잘한다 어오 어오 아이고 저기 여기서 장전하다가 아까 아까 내가 여기로만 가야자 나 저거 못 돌겠어 아이고 낑겼네 응? 잘로나니 여자만 있나? 물어봐야겠다 저거한테 어어 스나여 스나 스나여 스나 왜 한 번 줬나 아 나 모자 벗겨졌다 아 이런 모자 벗겨졌어요 어 아이씨 맞다 쒀 어어 워 워 워룡 워룡 아 남자 많아요? 어 왜 언니라고 해서 은하님 피곤하죠? 너무 은하님만 찾는다 사람들이 여신, 여신이니까 스포 여신이니까 어쩔 수 없죠 여신의 숙명이요 스포트 여신의 숙명이요 아예 들어가실 분 들어가시고 좋은 밤 되세요 모르면 간지야 왜 사슴님은 나가셨네 아이고 정원님도 많고요 자주 오십니다 정원님도 근데 방송만 보고요 거의 게임은 안 들어오시네요 870님하고 정원님, 저 두 분은 방송은 많이 보는데 게임은 안 들어오시네요 저녁 반입니다. 아 밤에 안하고 저녁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깜찐님이 눈치챘었어 안 돼 아 뒤로 갈걸 뒤로가다 빠질걸 어 그래 어찌 뭐 들어가 좋은 밤 내고 눈치를 채서요 개구에다가 던져가지고 돌탄을 뒤집어 자설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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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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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옫 음 디제 이번 감옥 좀 하네 아, 이건만 질렀다 됐어요, 이제는 수비네요, 수비는 뭐 아, 이건만 질렀다 원래 만원 주네, 아, 그래? 어, 축하합니다, 만원이나 줬어요, 축하합니다 안 오는 거 확인했고 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어휴 틈이 맞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빨리 달려왔네 막 달렸나봐 큰 커트 했나보네 피곤으로 경납도 해, 37mm, 어휴 피곤으로 경납도 해, 37mm, 어휴 빨리 가야 될 텐데 뒤가를 빼고 빛을 때 흔으로 입습니다 흔으로 눈에 잠시 흔으로 빠져 저기, 그 위치 어허 빨리 가야할 텐데 왜, 여기가 없네 어허 이퍼리 흔으로 미션 실패 네, 다시 하자 안 봐, 안 봐, 안 봐 음, 스포츠가 좀 인기 있었으면 좋겠네 어, 뭐야? 어라? 뭐 한 거야? 안 보였는데 아, 이런 판 지겠다 어디서 봐준 거야? 초가 이렇게 튕겨서 나왔네 아우, 폐종 아우, 폴통은 아니네, 다행이다 어어, 잘한다, 샷 세이브해, 세이브했어 세이브했어, 오우 미션 성공 역전 같다 음, 제가 너무 달려서 좀 진지하게 근데 계도를 안 하고, 그냥 지키 지켜야 될 것 같아 미션 성공 아, 이런 하나 잡았는데 오우, 깜진 님이 임등님 맞네 우리 편 에이스인데 임등님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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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특이하게 막았네 아, 자기 전에 이거 좀 아, 이거 빈대 좀 어떻게 해야겠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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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판은 좀 많이 발렸네요 그래도, 중간은 했네 흐흫 자, 어 다음 맵은 대사가 날까요? 아우, 믿음직한 데미지 데미지 딜레 그래 자, 고고 플레이 누르고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자, 고고 자, 고고 고고 네, 고고 어? 벌써 됐네? 자 갑니다 역시 하드디스크를 SSD로 바꾸니까 정말 빠르네요 어, 세라 거든 힘 막았습니다 역시 SSD요 어? 어? 아아! 머니! 아아 보기 때문에 머니 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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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니 오늘은 뭐 풀 되시고 오신가요? 아니면 뭐.. 에잇 감사합니다 풀 되신가? 아아! 봤는데 음.. 결정은 아니고요 러너님이죠 세라건 님도 틀먹고 스포 여신 유은아 님도 틀먹고 자 깜디님 하면 어어! 어어! 하하니 물 잡았어요 깜디님 화면에 녹화하고 있어요 하하니 물 잡자 하하니 물 잡자 하하니 물 잡자 안 되어있어 아잇 잡아야지 안 되어있어 아잇 잡아야지 야 근데 세라워드님이 좀 하하 하하 울렁거리신다 그래가지고 하하 청완 semblar 하하mis 저에 어어어 두 개씩 먹worth